권력은 늘 움직이지 이 손에서 저 손으로 천상에서 소호자이자 심판자로 신민들을 통치하는 가을은 자유이지만 포기하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지상낙원이 곧 그의 왕국이다 한편 지하에서 반역의 불씨를 지피는 다리우스 자유를 위해 싸우는 그의 추종자들에게 중요한 건 오직 학살뿐이다 단 하나의 손이 다스리는 세상과 그 어떤 손에도 굴복하지 않는 세상의 대리 누구의 손이 될지는 당신에게 달렸다 자유이좋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 시간에 만나요 이 시간에 만나요 아멘